알고있어 내가 존스노우가 바보 엉청이 똥개 하나도 모르는거 존스노우는 저도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존스노우 그건 알겠다 이쪽 라인에 내릴까 형님 지도상 보세요 지도상 시작섬 뭐야 저기있어 뭐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저거 제가 처음 들어본거 같은데 가끔 렉걸리는거라고 저거 버그 움직이진 않아 따라 또 못 움직이는거 아닐까 버그 걸린거 같아 그냥 렉도 아마 나갔을거야 아마 3코드 부럽 적이 떨어졌네 부럽 레터나 발견 아 킴스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흔 후원 아 투컴을 사고싶다 투컴사기엔 돈이 모자라 풍영은 송출형이 엄청 비싸던데 진짜 300이던데 송출형이 300이야 타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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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안해요 어 바로가자 네 태우러가자 또 이토바이 이토바이 형 로즈홍으로와 로즈홍? 더 위로 올라가지 그래? 그럼 서벤니로와 로즈홍정도는 띄울 수 있어서 애들이 서벤니로와 서벤니 그래 쟤네 안 움직인다 내가 보다 쟤네 그냥 그냥 나간거 같애 저러다가 방사능 오면 죽겠지 뭐 아 아 이게 오토바이 연습 좀 해봐야겠어 안 떨어지게 조심하소 어? 하나 더 있네요 없애주세요 타고가기 앞으로 숙이는 키가 뭔지 모르겠어 앞으로 숙이는게 있어? 아 쉬프트야? 아마도요 숙이는게 있어? 어 이게 공중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뒤로 땡기거든? 쉬프트가 이제 앞으로 하는거구나 뒤로 땡기고 앞으로 땡기게 뭐 달라? 그러면은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아 중심 잡으라고? 오오 진짜 새생각까지 아 겁나 빠르다 오토바이 아 빠르다 빠르다 학원선생님이 그랬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오토바이 사주면은 3개월내로 죽는다고 하하하하하하 오오오 그 사람이 되게 뭐라고? 그 사람이 되게 쫄보면 어떻게 오토바이 장비 다 사면 뭐라고? 장비 다 사면 오토바이 슈트에 헬멧까지 비상탈출 장치도 만들라 그래 이씨 그게 오토바이야 그게 이씨 아니면 서행에 맨날 40킬로만 달려 하하하하 아 근데 나도 근데 스쿠터는 사고싶다 안돼 스쿠터도 위험해 스쿠터는 좀 약하잖아 달달달달달달 에엥 하면서 약하고 센게 어딨어 자동차에 박히면 그냥 한방이에요 오토바이는 자동차도 스쿠터는 한방이에요 아 스쿠터는 좀 재밌어보는데 에엥 그 귀여움이 한 60킬로밖에 못 달리는 한 60킬로밖에 못 달리는 promote 핑크색으로 사라 그래 하하 BigQuery 핫핑크 핫핑크 내가 한거야 쟤가 호시 달달달달달달달 조용히 해봐 스쿠터는 저거 없어도 되지 않나 조용히 해보라고 뭐 왜? 뭐있어? 어 발소리 들린것 같았는데 아니야 착각이야 불안하네 이미 우리가 온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지 어 소연기 먹었다 나이수 가뜩이나 주변에 차가 많아가지고 의심하게 되는데 지금 인생을 약간 좀 놔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놔줘 적군이 안보여 일단 놔줘 아 2샷건 싫은데 방금도 2샷건줄서 죽은건데 금일 날 공강이라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럼 금일 날 저들어 지금 켜놔라구요 지금 좋네 고다고 진짜 진짜 약속합니다 제가 진짜 날 잡아서 빠른 시일에 이번주나 다음주내로 마상 켜놔라 가면 다시 합니다 이건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면 난 마비를 못할 것 같아 진짜 내가 이 맛상에서 내가 이 맛상에서 패런드 머리뼈 못먹으면 난 마비를 안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 패배감이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거다고 그래 간다 금일 금일 걷다 내가 간다 진짜 내가 금일 날 금일 날 먹으면 나태해서 안돼 왜 먹느라 먹느라 안해 먹으면서 기운도 차려야지 이거 아이고 몇시간 몇시간 할건데 언제 나올지 모르지 나도 저번에 다섯시간 반인데 그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 교회를 가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예 좀 일찍 시작해 있다 밤에 하면 또 본인이 또 이제 또 마크 저 시끄럽다고 또 뭐라 할 수 있어요 하하 한 6시부터 시작해 6시 더섯시 네 설마 한시간 내로 끝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혼자 돌아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움이 없이 해라 안돼 사클라는 인정하되 도움이는 인정 못한다 안돼 아 이거 내가 이거 해야돼 진짜 해야돼 이걸 내가 이겨내야 돼 이거는 이번에 못하면 뭐 할거야 아 이거 못하는거 없어 벌칙이 있어야지 아 진짜 내가 할거야 그냥 진짜 못하는거 없어 벌칙이 있어야지 아니 새해라 사람 이름 모르는거라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아 기다려봐 알았어요 벌칙을 생각해보지 어 벌칙 몇가지를 정해서 투표를 합시다 우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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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지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야돼 이거 뭐야 4배율 주었어요 어 경계좀 봐 그러면 네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4배율은 먹었는데 그게 안나온다 저 AK에요 AK 저격은 불가능한 총입니다 이건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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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나 소총 나오는게 없네 그러니까 나도 샷건만 나와 지금 틀렸어 여기 쟤 나갔네 나갔지 당연히 안될텐데 저기에 만약에 저기에 젠이 됐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야 그렇지 배가 없잖아 하하하하 저기 배없나 어 배없어 저리가 없어요 누군가 구조에 오길 여기 배나 레벨 2 있어 여기 M16 있는데 먹을래? 어 어 총알까지 남겨놓는다 감사현 어 56mm 총알 오오오 WrestleMania 오오해 지금 누군가ають 스타플레이어가 한 번 있나봐요 스타플레이 스타플레이어가 한 번 있나봐요 음 님 지금, 페이커 있네 페이커 에이 페이커로 저장도 안되지 더, 더, 어 아니 깜짝이야 비행기 소리가 자꾸 헷갈리네 멀리 오네, 멀리 여보세요, M16이 어디있을까? 찾아볼까나 이건 S1이고 그, 그, 대단 옆방에 있어 여봐, 알았으 찾았으 찾았으 AR 소용기 홀로그램 들어, 됐으 아, 아니야 무서운 편왕 뭐, 보이는거 있니? 없어요 아, 그럼 파밍해 그럼 그냥 네 아, 스파밍해, 어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순댕지요 경계에 홈밍시가 맞춰 어, 뭐야 뭐야 우와 페이커 있네 페이커 페이커 있네 저, 동네만의 페이커 압구정 페이커 보급하여 여기 지나 저, 저 학교 왔어요 아, 학교라고? 아, 학교라고? 그거 있어, 그거 그거 있어 뭐, 뭐, 뭐? 방탄이, 방탄이래 옷, 옷 어? 나스크스라우드 조끼 이랩 나스크스라우드 맞고 있자 소직선잡이 조끼 이랩 여기 두개나 있다 조끼 이랩? 어 알았으 배율이 좀 나와야겠는데 소염기 필요한 사람 에이아이 사별 나왔다, 나이스 어, 저 있음 좋아요 그래 내 커줄게 뭐야 이거 아, 마침 딱 여기 있었네 예 조끼 이랩이라 있지? 어 파란색끼 알았으, 이거 먹고 가야겠다 어? 여기 화장실에 그거 있던데? 배낭 이랩? 아, 그래요? 어 하하하하하 저, AI 어, AI 총 나오셨는데 어, AI 총 나오셨는데 뭐야, 여기 차 되게 많다 스크스는 MR이지? SR SR? 아, 휙두로 탄창이 안되네 또 그래서 스크스 경찰 죽기 2랩 그렇지 팔별로 났다고? 응 아, 또 좋은거 나오네 SR쪽 남 낮춰 음 나 지금 저거 먹었습니다 여기 뭐인지 다 턴거 같은데 그러네 어, 레토나 발견 이게 또 우리건가요? 서있는 레토나지? 네 네 그럼 뭐 상관없겠지 응, 그럼 뭐 자, 다음지역 볼까 어디? 어... 다음지역 어디? 보자 어, 없어 띠 어, 야스나야 각이네 여기가자 어디? 파밍, 파밍 쭉, 저 라인을 쫙, 쫙 도는거야 파밍 하면서 나 먼저 간다 차 있어? 어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어? 아, 저 친구 죽어간다 어? 쟤 왜 죽어? 아, 일단 나갔으니까 튕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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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긴 형 야, 나 친구야 안 되겠다 어? 어 어디 이번에 스크스의 매력을 한번 볼까? 스크스로 갔다가 한번 어, 예 스크스 진짜 내가 싫어하긴 하는데 또 사벨 먹으면 괜찮겠지? 대용량 탄창 없으면 힘들텐데 스크스? 그니까 뭐 없지 SR 대용량 탄창 있으면 좋고 저 있어요 저도 아, SR말고 갑자기요 갱가, 여기 뭐 없어 어, 여기 헬멧 아, 나 써야 되는구나 여기 털어요? 여기? 어, 거기 털죠? 그 앞집 여기도 털죠 형 여기도 어, 다 털어 그냥 가면서 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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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사망 불쌍한 친구 네 어? 어? 보급 먹고 온다 아, 깜짝이야 어, 보급 있어? 저 형 오토바이소에서 접근한 줄 알았어요 어, 버튼 누른다 아이고 사벨을 실포로 사벨을 사벨을 너 처벨을 사벨을 잘 먹는다 예, 하나 드릴까요? 저 두개는 하이스 나라 있어 예, 하나 드릴까요? 에싹치 러오 어, 좋아, 그렇지요 쭉쯤이었는데 하 아 그럽 아, tą 스크스 맞아 보니까 아프더라 헤드 맞아인지 모르겠지만 안 아 아 아 어 5 파 larger 싸우에 쓰기량 커프의 넘 헷갈리게 생겼어 아 칼파를 옛날 вдchAD 이렇게 쫓이 부시 총 груk완은 원래 앞으로 넣은 낙수 여기서 그럼 총들은 다 맞나 보지 옛날에는 사람은 다 한 방 했으니까요 에미 사고야 아 진짜 AR 소음기야 더 있으나 어? 공간이 없다고? 뭘 얼마나 챙겼다고 내가 MK14나 좀 나오지 보자 스크스가 너무 많나? 107반이네 아 이정도 많은 것도 아닌데 아 인벤이 이렇게 없나? 그러면 붕대를 버리자 오케이 다 터렸어요? 다 터렸어 주소 갚는 다음 집 먼저 간다 그 SR 뭐시죠? 아래 기믹이믹인데 아이스 감사용 다가있어요 소용기 소용기 소용기까지 너무 무겁다 야 스크스 완전차다 이정도다 땡큐 땡큐 엣살 개머리판 나왔나 봐주십쇼 어 오오 완벽해 이제 온토바이 짱운전 운전 짱잘해져 오오 운전 마스터야? 완전 짱잘해져 이제 사고사 안당해? 우리 이제 삼토바이는 모르겠다 삼토바이 안 돼 삼토바이는 야 왼쪽에는 원래 못딱이에요 아니다 저 아니다 버려버려 오키 어 티브리미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다다다다 저 어 아 아 나무나 자꾸 사람이나 헷갈리 생겨있어 확대하면 바뀌어 짠 나 원래 그럴려고 만든거 같던데 나무 일부러 그냥 예 놀래킬라고 팔 비율 나왔다 마이깡 와우 스크스 팔 비율 쓰기 존나 애매할텐데 근데 왜왜왜 워낙 연사로 때려야 돼가지고 아 여기 2랩 뚜껑 있어 2층에 난 있어 이미 너 2랩 뚜껑 있어 그럼 뭐 버려야지 어차피 나 M16 있으니까 SR 보정기 야 이미 있어 니가 전 또 떨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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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줄어들고 있다 다음 점 보고 갑시다 팔각정 안해야 안타는데 아직 팔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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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서 아 연막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얜 좀 약간 틀데 어 나이 센스 안쪽으로 들어와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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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다음 점 어디 어디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아 아래로 한참 내려가 있네 어디로 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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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덕 이쪽에 길이 있네 좀 맞으면서 가 네 안 맞고 가도 되는데 여기는 건덕 때문에 안 됐어요 방금 제가 레토나인데 뭐 가 으악 아 역시 레토나이 그런지 잘 올라가는구먼 최고네요 방금 다 우와 와 올라가네 역시 레토나의 힘 레토나 최고 오토바이도 무슨 사닫고 오토바이야 뭐 잘 올라가네 비행기 소리 나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아아아 후오 아 무서워 이거 저 형 박을 것 같아 무서워 형 조심조심 여기 위에 자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어 조심해야 돼 여기에 보급상자 있었거든 아 조심해야 돼 유적지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야 재밌다 산악 바이크 염소 메타 같아 그렇지 아 운전 잘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등 한 번이나 형 못했지 1등 한 번 하지 않았어? 어제 기억이랑 내가 헷갈리는건가? 어제 한 번 했죠 오늘 2등 했지 미친듯이 배그만 하다보니까 천천히 천천히 연료가 없어요 나 연료가 없네 나 연료가 없네 우리 3칸 있어요 이 정도면 추후해 으아니 으아니 아니 나 연료 먹어야 되는데 이 오토바이 끝까지 가지고 싶은데 끝에 끝까지 가지고 싶은데 끝에 끝까지 하고 싶어 어 안쪽으로 차 안쪽으로 숨겨 숨겨 그렇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갔어 지금 여기 7미리탄 있다 여기 7미리탄 있다 침이 많이 있어 구급상자 필요한 사람 나 4개 있어 나도 4개 있어 하나만 어쩔 말할거에요 아마 오케이 어 연료 먹었다 여기 그럼 레토나에 채워야돼 흰에서 빨랑 기름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싶어서 오토바이 너무 재밌다고 괜히 괜히 잼토바이 잼토바이 하는게 아니라고 목숨을 걸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어디 보자 자 저건 어디있냐 어디 지나가는 적군 어디 없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왜 이렇게 오디나 M16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M16이 드랍률 제일 높잖아 소총중에 AK랑 아 그래요? 어 M4 나왔으면 좋겠구만 M4가 짱이죠 벡터 있다 벡터 버리고 벡터나 쓰기 힘들어 아 연료 없어? 하하하 연료 못 찾았어요 아 망했다 있어? 아 그게 아니라 저거 나왔다구나 그 시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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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 아 망했다 연료통 없어 흫 아 음 음 뭐했다고 보사 지금 23명밖에 안남았어요 어꼈다 아 어꼈어 아 오케이 왜 이렇게 좋아 여기 계단 좀 넓게 얇게 만들지 어 자 에서 이렇게 생기고 오케이정은 되겠지 그게 인베이 없지 자 수직선자 오케이 나 스카 완전 차다 아마도 이거 아마 76mm가 너무 많아 28만 버려야겠다 나 아 76mm 아 56mm 나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서 오름이 여기 엄청 많아 어? 어디 나 있는데 여기 한 90발 있어 90발 어 여기 1층에 형 아 아 아따 스크스 혹시 너 2배율 있는 사람? 2배율은 없어요 네 2배율이 제일 좋거든 아 그러세요? 음 어 어 어 NW? 지금 왔는데 어디보자 었 아 적군이 어디 있나 안보이나 안보이나 안보이네 안보이네 뭐 우리 안전상 어 가져와 위 미쳤다 우리 위쪽만 주시면 있다 안전 지다 밖에 나와서 쪼고 있을게 요리 잡게 되요 아 이제 차 버리는 거야 차 버려야 잖아 이제 슬슬 을 연료가 없어요 예언은 있는데 2주씩 열려 불치고 그 버려야 잔 느낌 어 버려야 되는 아 네 지금 안쪽과 지연한 텐데 아 오자 펠베 스크스 뭐 카고팔이 없으니까 스크스로 오늘 한번 해봅시다 뭐 스크스 때인데 마저 내가 스크스 어떻게 먹었던 중에 진짜 만족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스크스로 그 쓰는 좀 그래 너 어떻게 해 이거 이거라도 먹어야지 너 자 오수들이 잘 쓰는 총이라고 해야 되나 자 주변을 확인해 봅시다 자 줄어들고 있구요 어 혹시 마실거 남는 분 계세요 또 먹을거 많은 사람 나 나 있어 에너지니크 어 에너지니크 4개 있어 남으세요 4개나 있어요 어 일로와 일로와 한 두개 줄게 하나만 추여도 돼요 하나만 추여도 돼요 도핑할게요 갑니다 원자잉 나도 도핑할래 나 아직은 빨리 달려야지 역시 아드레날린 주사기야 와 아드레날린 주사기 아 아까 보금 먹으러 갈 때 이야 되게 빠른데 진짜 완전 저글링 속도인데 저글링 바람인데 바로 저글링이요 저글링 근데 이쪽에 사람이 총소리 나지 않았냐 나는 호수 호수로 들었대요 저는 레스방에서 들었어 이 위쪽이 아니라 옆에 오른편을 쓸었어 아 헤드셋에서 아주 좋은걸 하나 어 아 진짜 조심해드려 에 아 예 맞네요 술 들리네요 에 우리 집 뒤에 없는 걸로 SES SNS 사이드나 본 여기 위치에 딱시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에 세지 어 밀었으면 어서오세요 네 오늘 제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 땡겼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와 좀 또 휴방 할 것 같습니다 면목이 없는 아 아 어 있어 난 쪼어 있을게 임영원 원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모양인데요 벌써 엄청 싸우고 있는지 여기 지금 언덕이라서 되게 좋아 예 이기 쪽이 있죠 예 이쪽 나무갈사 안주라고 해요 야스나에서 엄청 싸워놈데요 신나네 어 찾았다 저쪽 195쪽에 저건데 근데 엄청 멀어 쏙 쏘지 않을게 안쏠게 그냥 안쏠게 그냥 안쏠게 그냥 안쏠게 싸우라 해야지 0시 8배율 8배율 좋아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정말 멀어 내가 호스카 쪽에 애들이 있는 것 같거든 내 기준 S 이쪽 어 하필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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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유 벨컴 벨컴 음 나 저거 잡는다 어디 형 같이 쏴 S 이쪽이야 알았어 그럼 쏴 아래 있어? 아 총 밖에 안 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에 차있다 105쪽 쏜다 105쪽 차? 어 봤어 아 숨었어 바위 뒤에 아 안 보여 여기서는 안 보여요 바위 뒤에 숨었어 아 가야되나 자 킬 나이스 스쿨스 괜찮네 보정이 끼니까 보정이 끼니까 보정이 끼니까 흐흐흐흐흐흐흐 야 우리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둘있지 않았어? 어 둘 있었는데 근데 저쪽은 안전지역 밖으로 나가서 바위 뒤에 숨었어 바위 뒤에 숨었어 바거만 죽겠네요 어디서도 있어도 그치 우리도 안전지역 밖이야 들어가야 돼 살짝만 들어가야 돼 살짝 이길 수 있어 우리 위치에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번엔 네 시간 끌고 들어가자 한 10초 남았을 때쯤 아 이게 와피네 그냥 음 바로 와피라니까 나 저파 큰 바위 주인의 뒤쪽 보고 있긴 하거든 아직 안 나온 것 같긴 해 음 안나오는 전 오케이 아 레드 하하우유 안녕 안녕 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웰컴 웰컴 우리 위치 굉장히 좋다 네 나이스 너 앞에 방금 저요? 아 진짜네 고마워 고마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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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죽이잖아 못 죽이잖아 죽이고 와 죽이고 와 형 죽이고 와 그럼 니가 릭스야 니가 살려잖아 야 박형 나무 뒤로 가서 나무 뒤로 갔을까만 나무 뒤로 가서 음 야 누가 있죠 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미안 어 소원 장난 아니네요 두 명 남아서 2명 두 명 그런데 3대 2 다 3대 2 총수 방금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앞쪽에서 들렸거든요 ok sw쪽에서 한 놈 있었어 여태 할 수 있다 잘 지내세요 예스 안 베리 굿 베리 굿 땡큐 아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요 아 최악이다 대박 도핑 좀 하고 최악의 자기장이다 남은 것 한 번 도핑 아 다 하고 와 있다 장전 다 하고 나 먼저 이동한다 나 뚝배기 없네 뚝배기 거기 있었어 죽네 3렙 짜리 있어 오예 딱 까야 있어 근데 발견하여 우리 150쪽에 한 놈 있었어 형 나무 뒤에 숨었어 봤어 내가 봤어 150? 얼마가 바로 아래에 있어요 쏜다 킬 오 나이스 바로 죽은거에요 그러면? 어 바로 죽었어 한 명 남았네요 저쪽 에스? 195? 어디에서 쐈는데 195 에스 안쪽 들어와자 일단 아 저기 발견했어 발견했어요 저에서 에스 발견했어요 발견했어 오케이 나 봤어 나 쓰러졌다 형 괜찮게 양각 잡죠 양각 캬하 SKS 이야 스크스 스크스가 한몫했네 스크스가 이야 어 스크스가 한몫했어 어 요호 오우 아 아 그치 0킬이었네요 야 그렇게 그렇게 욕을 하면서 쓰지 않았던 스크스가 이렇게 막판을 해냈습니다 아 마이 갓 아 아 릴릭스 가기전에 진짜 막판 제대로 하고 왔네요 어 최고나요 형이 덕분이에요 진짜 나이스 아